어머, 웬일이니 웬일이니 드디어 터졌어 한진상 정말? 이선추 일로와봐 빨리 진상 한진상 누구야? 누가 올렸어? 분장실 나혜미 고양이 목에다가 방으로 단거지 진짜 역겹다 사례 하나씩만 올려도 책 한 거는 되겠다 나는 글쎄 저번에 화장실에서 나오다고 만났는데 오늘은 무슨 새해? 그러는 거야 휴가 갔다 오면 꼭 물어보자 너 남친이랑 갔었어? 한 방 썼어? 이 진상은 그걸 유머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야 근데 이거 여직원 카페잖아 허 날라야 돼, 잠깐만 야 너 우리 웬만하면 구경만 하자 그래 잘릴 각오하지 않고서야 이 일로 잘리면 회사 상대로 고소할 거야 비켜봐 대화 하려면 한 대로